깨끗하고 빛나는 마룻바닥을 지나다니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은 없다. 우리집의 마루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과 재질이 아니더라도 마룻바닥이 말끔하면 왠지 모르게 깔끔하고 정돈된 것으로 보여서 내신 마음이 흐뭇하다. 바닥은 홈 데코레이션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얼룩이나 흠집 없이 바닥을 유지하면 집 전체의 분위기가 훨씬 깔끔해진다. 마룻바닥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우선 마루의 재질에 대해 알아야 한다. 바닥을 어떻게 유지하고 보수할지는 재질에 달렸다. 오늘의 목적은 집이라는 공간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빛나게 만드는 것에도 있다. 왜일까? 깔끔하고 빛나는 집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니 그렇다.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산뜻한 집이 나를 맞아주는 상상만 해도 즐겁다. 빛나는 마룻바닥을 만드는 비밀 나무바닥을 깔끔하고 빛나게 유지하고 싶다면 우선 의자나 테이블 등 모든 가구 다리 밑에 패드를 붙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가구로 인한 나무바닥의 손상을 막을 수 있다. 나무 마룻바닥은 때때로 연말을 해줘야 하는 재질이다. 그렇지 않으면 색깔이 짙어지고 금세 달랜다. 특히 먼지가 많이 쌓이고 습한 곳에 있다면 말이다. 나무의 표면을 긁을 수 있는 도구나 재료들을 사용하지 말자. 나무 바닥을 새것처럼 오래 유지하고 싶으면 최대한 천연 제품으로 청소하는 것이 좋다. 걸레질을 할 때 물이나 비눗물, 세제 등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된다. 바닥이 완전히 마르면 왁스나 바니쉬를 발라 표면에 수분을 유지해주자. 그렇게 하면 이미 달았던 나무 표면도 어느정도 부드럽고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다. 준비물 물 3리터 양동이, 식초 10ml, 레몬즙 5ml, 밀대 걸레 올리브오일 30ml 선택. 청소 방법 우선 바닥에 먼지를 제거하자. 양동이의 물과 식초, 레몬즙, 올리브오일을 한 대 넣고 잘 섞는다. 걸레를 양동이 속에 넣어 적신 뒤 물을 짜낸다. 바닥을 닫고 마르게 둔다. 자기타일 자기타일은 요즘 많이 보이는 마룻바닥 재질로 청소하기가 쉬운 장점이 있다. 부엌이나 화장실에 주로 많이 깔려 있다. 우선 천연 방향제와 소독제 역할을 하는 사과식초를 준비한다. 또한 천연 표백제 역할을 하는 베이킹소다를 구하자. 준비물 걸레 양동이 스퀴즈, 바닥용 고무청소기, 깨끗한 물 3리터 사과식초 3ml 베이킹소다 1g 청소 방법 우선 타일 위를 잘 쓸어 먼지를 없앤다. 물을 양동이에 붓는다.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넣고 잘 섞는다. 걸레를 적셔 바닥을 닦은 후 스퀴즈를 이용해 타일 표면을 눌러주며 닦는다. 물로 타일 전체를 헹군 후 말린다. 도자기 타일, 도자기 타일, 포르셀린 타일은 고유의 광택이 있으니 너무 표면 청소에 신경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타일은 매우 강하며 사이즈가 크게 나와 타일 사이 사이의 틈 청소가 훨씬 쉽다. 준비물 양동이 깨끗한 물 3리터 걸레 세제 또는 중성 액체 비누 3ml 청소 방법 우선 바닥에 먼지를 완전히 제거한다. 양동이에서 세제와 물을 잘 섞는다. 세제나 비누가 완전히 물에 녹을 때까지 기다리자 걸레를 적신 후 물을 타서 바닥 전체를 닦는다.